충남도 내 상당수 교회가 여전히 주말에 현장 예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5일 도내 교회 3,148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32곳에서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예배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지난달 29일보다 144곳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73곳은 음식 제공, 출입 명단 관리 미흡, 마스크 착용 불량, 체온 미측정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지금까지 계도 중심이었지만 앞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위반 상황이 심각하면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